음악 1983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파리대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1954년의 작품인데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등장인물들은 영국의 남자 소년들이 주인공입니다 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피난을 가던 도중 무인도에 추락하게 되고 그 무인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중심으로 꾸며진 소설입니다 이 소년들은 무인도에서의 한계상황을 만나게 되고 처음에는 그들이 나름대로의 질서를 추구하며 공동체를 결성하고 또 구조를 요청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지도자도 세우고 그 지도자의 리더십 하에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제 의견이 나누어지게 되고 두 패로 나누어지고 급기야 서로 죽이고 또 죽이려는 야만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한계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겉으로 포장되었던 문명, 교양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이제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성의 야만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시 1950년대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고 가장 문명 국가임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가장 문명화되고 가장 부유한 나라의 소년들이 얼마나 잔인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발함으로써 인간의 정체를 드러낸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한 가운데 평상적인 환경 가운데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한계상황 속에 또 내가 원치 않는 상황 또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 안에 존재해 있는 무선 이 죄성이 죄의 야만성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맙니다 흔히 죄를 짓고 사는 탐욕적인 인간을 동물적인 인간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동물은 본능에 충실하며 존재할 뿐입니다 본능 그 이상도 아닌 그 이하도 아닌 철저히 본능을 따라 살아가죠 우리가 식탐이 많은 사람을 흔히 돼지같이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돼지들이 억울할 겁니다 돼지들은 실제 아무리 먹고 싶은 것을 주어도 좋아하는 음식을 주어도 그 위장의 그 이상 어느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다 그래요 항상 여분을 남겨둔다 그래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위장을 채울 뿐만 아니라 식도까지 채우고 심지어 역사의 어떤 때는 먹었던 음식을 다시 토하고 다시 먹는 그러한 일들까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능 이하로 내려갑니다 다락한 인간은 본능을 뚫고 그 밑으로 내려가는 정말 야만적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태에 대하여 사람들은 세 가지 견해 중 하나를 믿고 따릅니다 첫째는 인간은 조금 부족할 뿐이고 날로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인간이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 절망적인 상태는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견해는 바로 성경적 견해입니다 인간은 완전히 부패하여 죄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견해입니다 사도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3장 20절까지 바로 이 세 번째 성경의 견해를 계속해서 주장하며 우리를 이끌어왔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열거했습니다 뻔뻔스러운 죄를 지으며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모습 또 남들보다 더 낫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도덕주의자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위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 과신과 교만과 위선에 빠져 있는지를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드러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죄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9절에 이르러 이제 결론을 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라는 뜻이죠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선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래에 있다는 것은 집에 아래에 있다 세력 안에 있다 사로잡혀 있다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죄의 세력에 의하여 노예 상태에 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포로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일도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그러한 상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인간으로 알고는 인간이 얼마나 죄의 아래, 죄의 세력 안에 포로된 상태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외부에서 이 죄의 세력을 뚫고 들어가 그 죄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어떠한 새로운 세력이 없는 한 인간 스스로는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없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의가 없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 인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그 어떤 요소도 없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인간 안에 있는 모든 기능 모든 부분 모든 작용에 다 죄로 가득하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때의 선은 하나님의 기준을 뜻합니다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착하고 선하게 산다 그런 의미의 선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오르신 하나님의 그 선에 합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예외 없이 그러하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러한 선언은 사도바울 개인의 주장이 아닙니다 사도바울 자신이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하의 말씀에서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어갑니다 신학성경에서 이렇게 짧은 말씀들의 가장 많은 구약성경을 인용하여 기록한 책이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도표로 시각적으로 보시면 이제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넘난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씀에 이르기까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전부 구약의 말씀들이 연이어서 인용되고 있어요 시편, 자문, 또한 이사야 여러 말씀들로부터 인용되고 있습니다 왜 사도바울이 이렇게 구약의 말씀들을 계속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구약의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여 여러 말씀을 통해서 말씀만 받아 하나님은 인간이 완전히 타락한 존재예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을 뿐이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해부대 위에 올려놓고 마치 그 몸을 가르고 그 속을 드러내듯이 죄의 오염된 인간의 존재 자체를 해부하듯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출발은 무엇입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다 없다 이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과학적인 이해력 판단력은 있지만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것 이 생각의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의 모든 영역에 심지어 우리의 육체적인 삶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깊이 죄악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을 때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깨달음조차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 자신에 대한 이해력을 올바로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근 EBS에서 교육방송에서 위대한 수업이라는 일련의 시리즈 수업을 하죠 훌륭한 강의도 있지만 인정할 수 없는, 위대한 수업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강의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인간의 성을 생물학적 성이 아닌 자기 스스로 성을 선택하는 소위 사회적 성을 주창한 사람의 강의도 위대한 수업이라고 그렇게 올려놓은 것을 보고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영국의 유명한 진화론자인 리차드 도킨스라는 분의 강의가 올라왔는데 유심히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그분은 책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방송 강의는 이렇게 해설이 잘 되어 편집된 것은 제가 처음 보았습니다 강의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설계자란 없다 창조가 아니라는 거죠 설계자란 없다 온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설계자는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여러 영상을 보여주는데 세포 분열을 처음 예로 들었습니다 단세포가 이제 여러 세포로 계속 분열을 해가는데 그 현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단세포가 여러 세포로 분열을 해가면서 점점점 복잡한 메커니즘 복잡한 어떤 그런 시스템을 규칙적으로 가지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 상향식 설계라고 부르더라고요 상향식 설계 그런데 그것이 설계자가 없다는 근거로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모니터에 이 새가 철새가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보고 참 신기하잖아요 서로 어떻게 저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 빠른 속도로 나르는데 그 새들이 무리를 지어갈까 그런데 그것도 복잡한 게 아니다 한 새가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컴퓨터에 돌아다니는 것을 동일한 새를 여러 지점으로 놓고 움직였더니 그것도 일정의 흐름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단세포가 여러 세포로 되면서 복잡한 과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러므로 설계자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동일한 영상을 보면서 그러므로 설계자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영상을 보고 이건 해석의 문제지 과학적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더군다나 그분의 주장에 모순이 있는 것은 그분이 그러한 현상 단세포가 점점 복잡한 그러한 구조와 메커니즘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 상향식 설계라고 말했어요 설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설계는 있지만 설계자는 없다 사람들은 책을 많이 쓰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줬으면 진리를 말한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물론 사회에서 도킨스의 말을 믿겠습니까? 이재훈의 말을 믿겠습니까? 라고 설문하면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도킨스지 이재훈이 누군가라고 틀림없이 말하겠죠 그러나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단세포가 점점 복잡해지는데 어떻게 그냥 분열할 뿐인데 그것이 어떻게 복잡한 질서를 이룹니까? 그 질서가 우연히 만들어졌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빼뜨린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인간은 단순한 세포분열로 물질의 분열로만 그 질서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도덕감정 윤리의식 옳고 그름을 추구하는 양심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것은 세포분열에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단순한 세포분열로 복잡성이 그것은 단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할 지단질자도 양심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정신의 도덕적인 감정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인간에게 있는 불안과 두려움 기쁨과 행복 그 도덕적 감정은 세포분열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을 상향식 설계라고 해도 그것은 위로부터 우리를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인간을 자신을 닮도록 창조하신 도덕적이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절대적인 창조주의 설계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계자가 없다는 말을 강의 제목으로 하면서 상향식 설계라는 말을 쓰는 그 모순을 대중 방송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수업이라고 그렇게 알리는 것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인간 자신에 대한 이해를 왜곡되게 하는 것이죠 저는 그 강의를 보면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 있습니다 설계자가 있다고 믿는 것이 설계자가 없다고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과 인간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심이 없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믿음이에요 훨씬 더 어려운 믿음이고 훨씬 더 강한 믿음이에요 무신로는 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설계자가 있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사도바울은 인간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어리석은 가운데 처했을 때 인간의 모든 신체까지도 다 죄에 스며들어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 무덤이 열렸으니 얼마나 썩은 냄새가 나겠습니까? 혀는 거짓말을 말하고 입술은 독사의 독을 뿜어댄다 왜 이 언어의 능력을 가장 먼저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여 그 말씀을 들은 인간이 그 말씀을 왜곡함으로 거짓을 말하고 변명하고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언어로 대항했기 때문임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발걸음에 죄악이 들어왔고 우리의 길은 파멸과 참담의 길이 되었습니다 평강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거룩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이 다 두렵습니다 사람이 두렵고 우상이 두렵고 심지어는 강과 바다 산과 해와 달과 별들 심지어는 벌레도 두렵고 죽음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우리의 눈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거짓을 말하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갓 태어난 그 아기에 그 정말 천사 같은 순진무고한 깨끗한 아기를 보면서 그 아이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되었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서도 어린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원래 중세시대에 소년소녀 합창단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수백 년 된 왜 그 아이들의 합창단을 했냐면 어린 아이들의 목소리는 죄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이 아니죠 갓 태어난 그 어린아기들 저도 영아들 이렇게 축복기도 해서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너무 이쁩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그렇게 말하죠 키워보세요 천사와 같은 아이인데 천사가 아니라 원수라는 것을 깨닫는 게 머지않아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하고 어떤 부모가 너는 거짓말할 땐 이렇게 하라고 가르침이 꺼리네 그러나 본능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자기가 위기를 모면하라고 할 때 아이들은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돼요 어디서 배운 겁니까? 친구에게 배웠습니까? 가족에게 배웠습니까? 갓 태어난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거짓말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배운 게 아니라 죄 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아담 할아버지 이래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철저히 타락한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헨리 주에시라는 목사님이 죄가 우리의 신체 기능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죄는 시각을 손상시켜 맹목적으로 일하게 만든다 정각을 마비시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다 죄는 미각을 왜곡시켜 단 것을 쓴 것으로 혼돈시킨다 촉각을 마비시켜 과거의 느낌만을 갖게 한다 죄는 영적인 모든 좋은 감각을 막아버리고 질식시킨다 죄는 무감각을 만들어낸다 영혼을 짓밟음으로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죄가 우리의 모든 신체와 영혼까지 마비시킴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을 절망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반대로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죄 아래 이렇게 철저하게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이제 예수 크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를 감사히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는 이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결책으로 주신 예수 크리스도의 보금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질병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치료가 가능하겠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의 말씀까지 계속해서 논증하는 핵심은 뭐냐면 인간은 죄 아래에 있으며 모두가 죄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율법 아래에 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다 심판 아래에 있다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는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실상을 깨닫지 않고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은혜 아래에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를 중세, 어둠의 다크에이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중세 교회가 왜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세속 권력과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세속 권력의 부패함이 도리어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모순을 가져왔을까요? 어떤 한두 사람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중세 신학을 커버했던 중요한 신학자 아퀴나스라는 신학자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세상의 가장 타락한 모습을 교회가 보이지게 되었다는 거죠 역설입니다 교회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인도함을 받아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고 믿는 시대에는 교회가 세상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지 않으면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갑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 율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인간 자신의 의를 추구하며 인간 자신이 추구하는 구원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을 더 타락하게 만드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 모두가 전적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존재라는 이 명백한 진리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적인 타락의 존재는 다른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실상입니다 나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나의 발은 죄악으로 빨리 달려갔고 나의 입술은 독을 뿜어내며 나의 혀는 거짓을 말하며 나의 발은 평강의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온통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갑없는 은혜가 아니고는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긍의로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이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없게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세상의 그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통 죄악군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거짓과 부정 온통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독이 가득한 영혼임을 긍의로 여겨 주시고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죄악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를 부활의 권세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은혜 아래 인도하셨사오니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설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철저히 부패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의의가 아니라면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를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 아래 인도하셨음을 놀라워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